여러분들이 오늘 와주셔서 10일 이렇게 잠을 가주시잖아요. 그러면 누가 물어보시면 전주침대교회 송도입니다. 가까운 기회로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실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교회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주차하시려고 많이 고생하셨죠? 저희 교회가 더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기회에 있습니다. 우회 뒤편에 집을 4채를 사서 지난주까지 다 부쳤습니다. 이제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잘 되어지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주차하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교회는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즐거운 주차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